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 사슬로 다룬네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조선의 일면 사슬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하고 승인했다. 검찰 공소장이 충격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로부터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척근인 정진상 당시 승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만배와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시험이다.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뇌물 약속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선도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어떻든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로부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맨입으로 뭐가 되노? 공짜로 뭐가 되냐 이야기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등의 시세차익을 개발이익을 누리는데 공짜로 누가 김만배가 내 하랍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법리 논쟁을 떠나가지고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으니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센티브는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니까 법원 재판 과정에서 원구 측하고 피구 측에 또 격렬한 논방이 벌어지겠다. 그러나 일면 조선일보 톱 사슬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긴만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2014년 6월 그리고 긴만배가 대주지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소 선정된 직구인 2015년 4월 두 차례 걸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이재명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동규 씨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호한 이후에 성인을 받았고 긴만배가 나중에 이대명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처사 후 수례에 해당한다. 유동규가 김만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최척근인 정진상에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이재명에 보고를 해서 내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유동규가 알 거 아니에요. 김만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알 것이고 정진상에 전한 것도 알 것이고 정진상이 오케이 한 것도 알 것이고 그게 키맨인 거죠.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도 관련된 것이고 김만배는 이 사건 수사 초반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자기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남욱 씨한테 네 25%만 받고 떨어지라. 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김만배가 남욱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면 충분하다. 내가 받은 40몇 프로가 내 게 다 아니고 절반은 뭡니까? 이재명 측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남욱 씨가 불만이 있었지만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지분 수익을 유동규 씨가 혼자 받기로 했다는 납득하게 어려운 결론을 내리며 덮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최수사팀은 유동규 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최척근인 정진상 김용 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혔다. 유동규 씨랑 바지 사장하고 똑같은 건데 유동규 씨하고 뭘 그렇게 다 먹겠습니까? 조금은 먹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검찰도 참 한심하네요. 법조계에 이러니.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조선일보에도 사설을 다루면서도 관련자 진술 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큰 뭡니까? 이익을 누리게 됐으니까 발벗고 뭐죠? 권순위를 함께 가서도 로비를 했겠죠. 돈은 위력적이니까 돈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재앙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추진되어가는 과정이나 4.15 총선에 대해서 배운 놈들하고 뭡니까? 나라 일을 하는 놈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뭐 정신없이 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